사본 볼까요? 사본 문제를 풀기 전에 사본하고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잠깐 할게요. 제곱근의 성질이란 얘기죠. 제곱근의 성질 루트 a 제곱 선생님이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루트 a 제곱에 대해서 이게 어떨 때는 a가 되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에요. 어떨 때 a가 되냐 a가 양수율이 되는 거에요. 만약에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a가 음수라니 넘보다 작자였습니다. b가 양수 a가 음수고 b가 양수입니다. 이랬을 때 루트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a가 음수고 b가 양수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까 a에서 b를 빼라 음수에서 양수를 빼라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 보면 마이너스 1에서 2를 빼라 이런 거에요.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음수에서 양수를 빼면 음수가 됩니다. e 자체는 음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얘가 나오면서 제곱권의 성질이 나오면서 앞에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5가 바뀐단 말이야. 그 다음 얘는 양수잖아. 아니 미안해요. a는 음수라고 그랬죠. 음수. 이렇게 되면서 제곱권의 성질에 의해서 a로 나가는데 다시 여기에 마이너스가 작아요. 알겠죠. 이렇게 제곱권의 성질을 그 다음 세 번째 빼기에요. 빼기고 b는 양수입니다. 그래서 제곱권의 성질에 의해서 그냥 b가 됩니다. 이거 계산해 줍니다. 얼마야 이거? 이렇게 분배곱을 써야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 다음 여기 뿔마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해서 계산해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a가 됩니다. 알겠죠. 이 제곱권의 성질을 이용한 좀 간단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 음수에서 양수를 떼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만 전화를 이해하면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